오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만병, 회춘에 이르기를 화운이, 기장살, 새말 이렇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기장살, 새말, 멜문동 8냥, 생지왕과 하수호는 각각 4냥, 천문동 숙지왕, 구기자, 옷을 당기는 각각 돈 양, 인삼 1냥을 모두 카루로 만든다. 2. 이를 좋은 노력을 넣고 기장법을 버무려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3. 술이 익으면 주자에 짜서 청주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자가 필요하구요. 3. 술이 익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